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데일리식 클래식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에 열어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있고요. 색상은 핫핑크 색상이시고요. 안에 보시면은 가죽제품관리법이 들어있고요. 또 하나는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. 사출 케이스 부분은 원래 이게 떨어져서 배송이 되시는데요. 이게 부착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게 3M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고요. 카드 수납공간은 총 3개시고요.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. 카드가 부드럽게 잘 들어갔고요. 아래쪽에도 한 칸이 더 있으시고요. 옆면에는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. 지폐를 넣어볼게요. 지폐를 넣어볼게요. 사출 부분은 하드 케이스로 되어있으시고요. 핫핑크를 끼워보겠습니다. 사출 부분도 이용이 없이 잘 처리가 되어있으시네요. 가죽은 1등급 천연 소가죽으로요.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. 부드럽네요. 뒷면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으시고요. 스웨이드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밑면 한번 보겠습니다. 7.ision연소잔 7. dec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